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은행 계좌죠. 바로 토스뱅크 통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주 전 제가 올렸던 CMA 계좌 활용하기 편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토스뱅크 쓰는데 토스뱅크가 더 좋아요 라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토스뱅크에 가입해서 혜택을 200%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스뱅크 통장 처음 나왔을 때 열광한 포인트 있죠? 바로 반년 내지 1년 단위로 묶이는 정기예적금이 아니라 입출금식 통장인데 매일 2%씩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매일 이자를 확인하고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이 통장에 예치하면 매일 새 전으로 540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받은 이자를 다시 채우면 천만 540원으로 다음날 다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이 일정 기간 묶이지도 않는데 일복리로 이자가 나오니 현 은행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매일 지금 이자받기를 누르질 않으면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이자가 일할 계산됩니다. 통장이라는 게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나가기도 하니까 매일매일 이자를 받을수록 유리하겠죠. 똑같은 연 2% 금리 상품이라고 해도 매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지금 이자받기 시스템 3월에 처음 선보인 서비스인데요. 지난달 29일에 한 달 만에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토스에 따르면 토스뱅크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261억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예치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인당 2만 6천 원가량을 받은 셈입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2%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1억 원이 넘어가면 초과 금액에 대해 금리가 0.1%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2% 금리를 100% 받기 위해선 금액을 잘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2천만 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넣어두면 1억 원에 대해선 2% 2천만 원에 대해선 0.1%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토스뱅크가 작년 10월에 출범하면서 처음엔 금액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12월에 돌연 상한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투자 자금을 잠시 거쳐가게 하는 파킹 통장의 용도로서는 사실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2% 지급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토스뱅크 통장 만들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연회비도 없는데 혜택이 상당히 괜찮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택시 등 4개 영역에서 3,000원 이상 결제하면 하루에 300원씩 캐시백 해줍니다. 캐시백도요 월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확인도 편합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매일 100원씩 캐시백 해줍니다. 이 캐시백 금액 작지만 사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한번 탈 때 서울에서 거리 추가 요금 붙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버스가 1,200원, 지하철이 1,250원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10%씩 할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은 캐시백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1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캐시백 되는 금액이 워낙 귀여워서 큰 할인한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월 최대 할인 금액이 4만 3백원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요. 한 달에 31일 있는 달 기준으로 300원씩 내 영역에서 한 번씩 할인받고 대중교통 100원 하면 하루에 총 1,300원이잖아요. 이 1,300원 곱하기 31일 한 겁니다. 월별 최대 할인한도 없이 그냥 우리 혜택란에 적혀있는 그 금액 그대로 캐시백 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요. 카드가 예쁩니다. 이게 4가지 색 중에서 원하는 색상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또 독특한 게 카드 앞, 뒷면 모두 카드 번호나 CBC 번호가 적혀있지 않아서 보안도 굉장히 높고요. OTP 카드도 제공되지 않는데 이게 앱에서 OTP 등록을 누른 뒤에 카드를 휴대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OTP 등록이 완료됩니다. 전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라 꽤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커피값 아끼는 팁 영상으로 소개 드렸잖아요. 상시 할인되는 카드 제외하고서도요. 대부분의 할인률 높은 카드들도 한 달 최대 할인한도 만원 안팎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토스뱅크 카드가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인데 매일 커피 한 잔씩 마신다고 하면 한 달에 9,300원까지 할인되는 거니 꽤 쏠쏠한 편입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카드 혜택 에피소드 2라는 이름으로 붙은 혜택인데요. 이게 6월 말까지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작년 10월에 토스뱅크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 에피소드 1이라는 이름의 혜택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혜택인데 만약에 6월 말에 혜택이 엄청나게 계약된다 이러면 메리트 떨어지겠죠. 실제로 에피소드 1에서는 대중교통비 캐시백도 100원이 아니라 300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혜택이 좀 줄어든 건데요. 이미 사용하시는 분이나 곧 가입하실 분들이라면 6월 말엔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 계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토스뱅크의 수신액 작년 말 기준으로 13조 7,900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여신, 즉 대출해준 돈은 5,193억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라는 파격적 금리에 매일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니 돈은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만 작년 3달간 424억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신은 많지 않다 보니 들어온 이자 수익은 312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 이자에서 나오는 순손실만 112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앞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처음 출범했을 당시엔 적자가 났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토스뱅크의 역마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면서 느낀 점 이 토스 앱이 정말로 편리하고 우선 무엇보다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계좌 열면서 신분증 촬영하고 온과 동의 누르는 시간까지 직접 다 계산해봤는데요. 총 2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송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이데이터 동의만 하고 내 자산들 토스 앱에 연동만 시켜놓으면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토스뱅크 통장으로 가져오는 것도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이 토스 원래 송금 앱으로 시작한 회사인데요. 그 강점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좋다고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킹 통장에서 증권사 위탁 계좌로 제 투자 자금을 보내기가 너무나 편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투자증권을 사용해서 송금이 편한 카카오뱅크에서 주로 송금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의 입출금 통장 이율이 딱히 좋지 않다 보니 그냥 매번 제 월급 통장에서 카카오뱅크로 카카오뱅크에서 다시 한투로 보내는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토스뱅크의 경우 파킹 통장 금리 자체가 워낙 좋으니 한 번에 큰 액수를 토스 통장에 넣어두고 바로바로 송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토스뱅크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저거 모르는 짠테크 팁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